basique 주방에선 나오면 바로 있는 외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바깥 신발을 신고 나오거든요 지금 신고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쓰는 샌들이나 외부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데 여기를 반은 실내처럼 집처럼 만들어 보려고요 대박이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 나가서 안된다 그럼 나 화장실은 안 먹을때는, 자, 미기고 있다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 새하이너는 우리의 세상에 하지만 우리의 여러 방법을 필요해 먼저, 우리가 씻고 를 씻고 그리고 이를 씻고 를 씻고 요즘에 이게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필요한 게 또 생겨가지고 몇 개를 또 쇼핑을 했거든요 그거 먼저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유우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케이 이게 다 안 가더라? 응 뭐부터 볼까? 이걸로 일단 눌러자 오케이 하나 하나 좀 봐 볼게요 지난번에 일할 때 아이들용이 좀 없어가지고 다 각자 하나씩 잡고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더 샀어요 근데 이게 bukan untuk anak-anak 소니깐 정ukuran aja kecil 이게 sebetulnya buat tipot 근데 anak-anak biasanya 플라스틱 kan kan? kita ada sebetulnya yang 플라스틱 cuma gak kepake itu cuma buat main-main kalau 수지우 지지우 kan sudah bantuin kita serius jadi pake ini 근데 gak tajem kok aman buat anak-anak 이것도 어른용인데 같이 쓰레기 괜찮을 거 같아요 이걸로 물어보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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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밭이 거기 말고 또 다른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아직 한 번 안 보여 드렸죠? 이걸로 이걸로 우리집사장 네 nanti 아 mungkin episode perkebun selanjutnya kita akan lihat dimanakah kebun kita yang rahasia 네 자 그리고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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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 소리예요 원래 있었는데 요번에 청소를 했잖아 밖에 그때 떨어졌어 ini buat bersihin lantainya yang buat dikasih deck lalu ini 응 이제 다시 한 번 써볼래 바지예요? kan ini adalah kalau ke kebun ini namanya panen-panen gitu kalau gak pakai tangan panjang misalnya atau bajunya biar gak kotor 응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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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n-panen 이렇게 이 바annya anti-air jadi basah juga gak basah 좋네 oh 여기도 농장 들어있네 oh itu 이거는 batu kerikil ini batu kerikil putih buat tanaman saya masukin kot kaca untuk di dapur misalnya atau untuk di meja sebelum pakai air dibawahnya pakai ini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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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k ada gak ada gak ada kemarin bootnya Suji udah kekecilan diturunin ke Yunji jadi Suji perlu boot baru untuk ini sebenarnya bootnya multifungsi bisa kita pakai berkebun bisa kita pakai kalau anak-anak pas hujan ke sekolah gitu kalau Jio kebetulan masih ada Jio tuh bekas Yunji turunan jadi turun temurun jadi warnanya Suji yang Suji sendiri kakinya udah gede kan Suji kan ini saiz terakhir untuk anak-anak saiz paling besar untuk anak-anak kalau naik saiz lagi Suji berarti harus bilang dewasa Suji 발이 딱 중간 kok bau kaki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bau karak saw kaki kaki Okay kaki kaki w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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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eran 저희도 너무 좋아 저희도 너무 좋아 계속 원이한테 물병받는거 싫어 너무 좋은데요? 별로 안 좋은데요 좀 더 좋은데요 나 탑밥 중에서 눌러도 돼요? 네 눌러봐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힘들어 루이의 빼빼로 그래서 우리가 다 먹기엔 부담스라 부담스라 안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루이의 빼빼로 멍콜멍콜렉 그리고 또 루이의 빼빼로 이제 텃밭할 때 요번에 좀 잘하려고 하는게 일 다 한 다음에 정리 좀 잘하는거 어 그게 좀 귀찮잖아요 일 다하고 막 좀 기운 없으면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보니까 정리 안한적이 많거든 요번에 좀 잘하려고 지난번에는 좀 목이 짧은거였는데 요번엔 긴걸 사봤어요 추워 보이는데? 근데 어후 이거는 아까 그거 냄새가 없었는데 지금 냄새 심하지? 와 이것도 좀 크네 근데 엄청 큰 거 같고 근데 안 좋은 거 같고 안 좋은 거 같고 안 좋은 거 같고 안 좋은 거 같고 신고 있어도 되지? 아 근데 안 좋은 거 같고 혹시 모양 변함 같다 그리고 이 저희가 일할 때마다 지효 장갑을 안 줬더라고요 지효 아직 bay이도 그렇고 그때도 엄청 기다렸다 예, 그때는 아직 bay이 당장은 아직 kecil 그래서 ukurannya belum ada 예전 영상 보니까 지효가 장갑을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지효야 이렇게 양감들이 안 돼 장갑 필요했는데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이상해 잘 안 좋아 너 앞으로 일 열심히 하라고 아빠가 사준거야 네 해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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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제 1 paket도 이승이 많아 이제 1 paket은 많이 이승이야 엄마 아빠 나도 장갑 주세요 디디는 아직도 못가고 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는? 수지는 좀 안 맞을 것 같아 충분히? 이제는 들어가는 거다 재밌다 물건이 아, 항상 새로 구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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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가 옆에 있어! 아 됐어 진짜 재밌는 게 못봤는데 쭉 잘 보이나? 불이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돼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를 연결하는 커넥터인데 지난번에 갖고 있었던 게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근데 한 3년 4년 쓰다 보니까 요번에 딱 쓰려고 그랬더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금속으로 샀어요 금속으로 샀어요 금속으로 샀어요 금속으로 샀어요 금속으로 샀어요 뭘까요? 아...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요 오벵 오벵 말고 이름이 뭐야? 뾰족한 거 이름이 뭐라고 해? 안 가려고요 오벵 안 가면? 이것도 오벵이야? 오벵.. 근데 다리의 다리의 다리 아니, 이건 뾰족한 건데 이건 못 돌려 이건 찔리는 거 구멍 내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아... 아 이거는 제가 커넥터를 판 온라인몰에서 어차피 이거 사면 배송비 내잖아 그래서 같이 그냥 하나 샀어요 앞으로 네 뭐 안 가려고요 아니, 집에서 뭐 쓸 때 그분이랑은 상관없이 응? 뭐 구멍을 낼 때 이렇게? 예, 아빠 어, 이렇게 구멍 낼 때 뭐? 뭐? 가끔 필요해 뭐? 아니, 며칠 전에 뭐 이렇게 할 일 있었어 뭐? 있었어 그... 있었어 아... 아... 아니, 필요하다니까 가끔 아, 그때는 되게 불편했어 이게 뭐다 아파 아, 그때 뭐 했었어 그니까 했었어 음... 그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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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데 이거 500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자석이 되는 거야 이게 자석이 응, 진짜? 어 그런 겁니다 신기하죠? 예,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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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거 진짜 나 갖고 싶었어 옛날부터 뭔지 궁금하죠? 이게 뭐냐면 이거 손잡이겠지 이렇게 좀 가려봐 어떻게 가리지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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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다 봐 보이세요? 뭐냐 파이프에 뭐가 이제 있다 우리 집에 파이프 있잖아 많잖아 거기에 나뭇잎 같은 거 아니면 뭐 흑 아... 안 빌 스스로 지금은 저희가 봄이라서 비가 많이 안 오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한국에 비가 이제 많이 오거든요 무심한 그래서 그때 파이프 물이 잘 내려가도록 오케이 자 그걸 해서 어 어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Sudah habis itu dia barang-barang kita bel이 yang kita perluin sedikit 이제 이제 시작 자 빨리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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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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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여워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왜냐면 이런 거 팔 때 이렇게 잘 되잖아 근데 사고 이렇게 사고 왔어 이거 이거 편해 이거 쟤야 이리로 와봐 잠깐만 벌레 같은 거 많이 찾네 거기 거기 갖다주 그렇게 벌레 찾고 있어 응 잡채 근데 말이야 윤진아가 가고 있는 삽 만약에 우리가 엄청 큰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이걸로 찍어서 먹어 왜 이걸로 이렇게 빨리 얘네들 죽여 그냥 이거 먼저 교체해 볼게요 네 오케이 딱 부러져가지고 원래 이거였거든 부러졌었거든요 와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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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멋진다 아빠 제 벌레 찾았어요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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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이거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 좀 더 고생하기 고기 고기 진짜 고기 오늘 오늘은 진짜 고기 요즘 오늘 요즘 아침 우리한테서 오래 바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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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쁘 애벌레야? 네 애벌레야 잘 맞으네 장갑으로 이제 잘 맞어요 옛날엔 무서워서 지효한테 다 부탁했었는데 그럼 그냥 손으로 아 그건 너도 못하잖아 해볼까요? 여기 파이프가 있어서 비가 오면 저기로 물이 나가거든요 여기를 비가 오면은 파이프에 물이 잘 내려가기에 제가 청소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저 안쪽까지 좀 청소해보고 싶더라구요 근데 동물 나오면 어떡하지? 어때 내꺼 좋아가 오 나와 와우 나와요 나와 이렇게 이거 집게야 집게 신기하죠? 이거 뭐 하는거에요? 어? 이제 taste 와 네 네 네 다 네 나중에 사용하면 되겠다 사용하면 쉽게 사용하면 되겠다 그냥 사용하면 되겠다 와 어때 여보 느낌 좋지 와 여기 딱 깔았더니 느낌이 달라 앉을 수도 있어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이 sebelah sini masih ada 스페이스가 belum tertutup karena 스페이스는 setengahnya 덱이, jadi harus dibelah 2 jadi kita belah 2 dulu 위에는 나무고, 밑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연결 부위를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와, bisa duduk begini kan? 와 너무 좋은데? 제가 pasang 몇 개 필요하다고? 이게 4mm 이건 다 준비했을까? 네 더 준비했으면 다 준비했어 언제 했어? 지금 계속 삶아 심는 구분이 잘하네 많이 배웠을냐면 무슨 많이 배웠어 먹자 와 엄청 좋아 와 너무 좋아 여기도 이제 집이 됐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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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앉아도 돼요? 오 네 엄마 이렇게. 엄마, 집이 때 우리 집이 텅바보면서 쿠키먹어도 돼요? 오! 되찌! 너무 좋다! 엄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없게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꾸밀려고 이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열어주세요라고 했어? 이거 뒤에 넣어 sollte야 되잖아 나 이거 도와줘잖아 이거 어디? 이게 어디지? 재현이 이거던데 아아아아아아아악 저쪽에는 잔디 저쪽에는 잔디 이게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와, 자리 진짜 집에 원래 있던 걸로 쓰니까 도전같아 네, 네 이제, 우리 먼저 씻어볼까요? 네, 이제 씻어볼까요? 이게 공사하는 데 옆에 있어서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씻어볼까요? 뭐? 그냥 물으로 씻어볼까요? 저, 아님! 네 그래서, 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이들, 도로는 다운 미인 어떻게 만들기, роб기? 하나님의 소통이 우리의 소통을 만들기 다리에 함께 만들기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